모든 농산물들은 발송하기 전에 이렇게 전자절로 달아서 계량을 마친 후 마감을 해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끔 무게가 틀리다고 항의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. 이 종이상자에는 특품 무청 시대기가 담겨져 있는데 줄기가 굵고 잎도 충실한 특품급 무청 시대기입니다. 오늘 보내드리는 특품 무청 시대기는 택배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. 화물을 받으시면 반드시 종이상자를 열어서 지금 보시는 이 사용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신 후 무청 시대기를 손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가 보내드린 무청 시대기는 택배 화물로 주소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. 화물을 받으시면 바로 종이상자를 열어서 물을 펄펄 끓인 후 그 끓는 물에 무청 시대기를 넣고 약 1시간가량 푹 삶아줍니다.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아서 물렁하면 그때 불을 끄시고 자연 냉각을 하신 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어 씻어서 무청 시대기 손질을 마치면 되겠습니다. 오늘 발송되는 특품 무청 시대기를 마감하기 전에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. 여기는 강호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. 주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